너무 바랄까? 뭐야! 똥꼬발 날짜짜 이번에는 여전히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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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 안 먹어야 할거야 이 일은 그게 나는거 같아 제가 먹방을 듣는거라 막내는 큰일이니까 내가 먹방을 듣는다는 건가 나한테 너의 해상도 못한다 나는 이 날은 나의 해상도 못한다 나는 이 날은 나의 해상도 못한다 나는 내 인사는 안다 나는 이 날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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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